지금 기산텔레콤은 아마 52조 신고가를 찍고 나서 윗고리를 지금 길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산텔레콤은 이제 통신장비 제조업 또 위성통신기기 제조업 그다음에 통신장비 및 부품 수출입업 전기전자 통신 엔지니어링 이런 쪽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중개기와 와이파이 AP 또 이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최근에 중개장비 전문업체인 동시에 무인항공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회사 모피언스를 통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항행안전무선사업 핵심기술인 DVOR장치를 자체 개발해서 도심항공모빌리티라고 하는 UAM 사업의 핵심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에어택시를 상용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현대차 쪽에서 영국의 모빌리티 기업인 어반에어포트 지분 투자한다. 그래서 UAM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기산텔레콤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또 지금 한편으로는 기산텔레콤이 또 방산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이제 지하핵실험장 또 터널 굴착을 재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일부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산텔레콤도 이런 흐름에 동참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 윗고리가 너무 길고 단기간에 상승폭이 큰데다가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매도신호로 잡히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52조 신고가를 했긴 했지만 지금 단기 과열선 부근이고요. 윗고리가 너무 길어서 차익실험 매물이 출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일본과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한번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부근에 매물대 쪽에 진입을 하면서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시점에서는 일단 차익실험하고 다시 조정을 기다려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산텔레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하창원 본부장, 한신기계와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 보고 계신데 워낙 에코프로비엠 앞서 한 시간에 이슈가 돼서 계속해서 전문가들 분석이 있어서 한신기계, 원정 관련주인데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지 봐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시간상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친환경에 대한 이런 탈원전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원전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 공약에서 사실 정권에서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이제 건설업과 원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이런 기조로 원전의 흐름들이 국내외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올해 말 정도 거의 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공약주에서 정책주가 어떤 게 이제 되는지 정확하게 옥석가리기가 될 텐데 관련된 부분들도 나타나게 되면 사실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정말 이제 중장기적으로까지 이런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로 본다라면은 지금 조금만 높은 자리에 있긴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